빅뱅 안녕하세요 빅뱅 드디어 이번 빅뱅 메이드라는 타이틀로 영화 개봉을 하게 되죠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시사할 때 저희 멤버들끼리 한 시사할 때 중장에 지금 왔는데 답변은 좀 없어졌어요? 영화도 하시니까 굉장히 저희들의 내추럴하고 이전에 보신 적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고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정말 리얼한 빅뱅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이거 영화 괜찮겠어요? 모르겠어요 저는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랑 택배하면 이번 영화 나오면 조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빅뱅 올해 1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빅뱅 영화 메이드 여러분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뱅 10주년 기념 빅뱅 영화 메이드가 6월 30일 전국 대개봉합니다 빅뱅 영화 메이드 오직 CGV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 시즌이 있는 분이시네요 아 정말 좋아하죠 CGV에서 세계 최초 3년 스프린 엑스로 오 더욱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앨범 막 앨범이 그냥 막 3년 아니 앨범 안 나오는데 면이 3개나 있습니다 빨리 와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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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